오늘 건방 기초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코드란 무엇인가 해서 연주해 봤죠 손가락 세 개 기억나시죠 손가락 세 개로 처음에 C에서 시작하면 C D E F G A B 자 보시면 첫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세 가지 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코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C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C코드 그러면 D에서 시작하면 D코드 E에서 시작하면 E코드 F에서 시작하면 F코드 G에서 시작하면 G코드 A에서 시작하면 A코드 B에서 시작하면 B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C하고 F, G, F 이렇게 세 가지 코드를 가지고 연주해 볼게요 네박자씩 했을 경우에 C 처음에 C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G 하나 둘 셋 넷 다시 F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는건데요 보시면 자 C키를 눌렀잖아요 C코드에서 보시면 C하고 세번째 손가락 다섯번째 손가락 이 음을 보시는거에요 자 이게 도구 미 솔 도미 솔 이게 C음이 되는거죠 그럼 그 다음에 F F를 보시면 파 라 도 파라도 파라도가 F가 되는거에요 그럼 G 바로 한칸 옆으로 가면 되죠 G코드 G코드는 베이스가 솔이고 죄송합니다 시 레 솔 시레 솔 시레가 G코드가 되는거에요 뭐 이런거 굳이 지금 막 이게 무슨 코드가 들어있구만 이렇게 하시면 사실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폼을 외우시는게 좋아요 자 C F G C F G 그 다음에 다시 또 F 이렇게 해서 하나에 마디가 완성이 되는거죠 하나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G 하나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치다보니까 C에서 F 그 다음 G F F하고 G는 바로 옆이니까 쉬워요 그죠 그죠 그 폼 그대로 와도 쉬워요 근데 C에서 F로 가자니 너무 멀어 그죠 네 칼이나 떨어져 있죠 G는 바로 옆인데 이럴때 쓰는게 인벌션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 그러죠 전위 전위라 그러나 코드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으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코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음이 된거기 때문에 두 번의 인벌션 두 번의 코드 바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보시면 지금 C코드를 볼까요 도 미 솔이잖아요 도 미 솔 이 코드 바꿈이 뭐냐면 도 미 솔인데 베이스가 지금 C로 되어 있잖아요 C에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걸로 미 솔이에요 근데 가끔씩 연주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가 베이스로 들어가요 자 미가 베이스로 들어가고 아까 도 솔이라고 했죠 그럼 솔은 그대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솔을 눌러주고 그러면 세 번째 손가락이 아까 여기 있던 도 도를 위쪽 도를 눌러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코드 바꿈이에요 똑같은 의미에요 도 미 솔 도 미 솔인데 같은 도 미 솔인데 다음 코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편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C키인데 2키로 넘어가요 C에서 2로 넘어가요 C에서 2로 넘어가요 근데 C에서 2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 좀 귀찮죠 그래서 코드 인버션 첫 번째 코드 바꿈으로 시작해서 C키를 미 부터 시작하는 거죠 미 솔 도 이렇게 미 솔 도 미 솔 도 똑같은 도 미 솔이에요 도 미 솔 도 미 솔 도 미 솔 도 미 솔 자 이게 첫 번째 코드 바꾸면 해놓은 거예요 이걸 왜 쓰냐면 자 보세요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 키 이 코드죠 이 코드를 바꾸려면 하나만 움직이면 돼요 이 끝에 손가락만 끝에 손가락만 한 칸만 내려오면 이게 E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어려워지려고 그러네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쉽게 쉽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C키가 아닌 F와 G키로 코드 자리바꿈을 해볼 거예요 자 아까 해봤던 C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 이렇게 세 가지 코드를 쓰는데 C F G F하고 G는 바로 옆판이니까 C다 그랬죠 그러면 C키에서 F로 가야 되는데 이 F도 구성음이 도가 있어요 그죠 파 라 도 똑같은 도음이 있어요 C키하고 똑같은 도음 그래서 이 도를 베이스를 넣어 주는 거예요 F를 그러면 자리를 그대로 오면 돼요 그대로 이 새끼손가락이 도를 여기서 도를 눌러주는 게 아니고 앞에 걸 눌러주는 거니까 한 칸씩 옆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쭉 내려와서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A를 눌러주고 가운데 손가락은 파 F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있던 C키를 앞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C를 눌러주는 거죠 도 이게 첫 번째 코드 인벌션 그러니까 자리바꿈 F의 자리바꿈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리바꿈이 한번 벌어지면 앞에 손 첫 번째와 두 세 번째 손가락 사이가 네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은 세 개가 되죠 세 칸 그 앞은 네 칸 첫 번째 자리바꿈의 특징이에요 앞이 네 개가 돼요 뒤에가 세 개가 되고 그럼 G키도 마찬가지예요 G키도 솔 시 레 솔시레가 있는데 이 솔시레가 자리바꿈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F를 쳤잖아요 F를 쳤는데 아까 자리바꿈을 해서 이 도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F를 쳤거든요 F를 쳤더니 G키를 치자니 다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넘어가면 G키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던 F에서 그대로 한 칸씩만 뒤로 가면 돼요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코드가 아까 뭐라고 했죠 F가 파라 도에서 G키로 넘어갈 때 솔시레 쉽게 그냥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폼으로만 손 폼으로만 보자고요 아까 F코드에서 G코드 한 칸만 넘어갔죠 똑같아요 코드 인벌션 한 것도 F코드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뒤로 가면 이게 G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나중에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F F 첫 번째 코드 자리바꿈이 돼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 도가 앞으로 온 거예요 네 자 파라 도죠 파라 도에서 F로 넘어온 겁니다 이 라하고 라하고 파는 그대로 있는데 뒤에 있던 C가 앞으로 넘어온 거죠 왜냐면 C키를 연주할 거니까 보시면 C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G 하나 둘 셋 넷 다시 F 하나 둘 셋 넷 다시 F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C에서 F로 바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가 되면 돼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이 지금은 세 칸 그 다음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세 번째 세 칸 세 번째 다섯 번째 세 칸 건반으로 따지면 세 칸 세 칸인데 코드 인베션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4칸 세 칸이라고 그랬어요 4칸 세 칸 이게 F키가 되는 거죠 G키는 그대로 한 칸 뒤로 가서 G키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SOL C 여기가 레인데 이쪽 를 누르자니 너무 머니까 앞에 를 누르자 그래서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연주해 볼게요 편하게 코드 바꾸만 한 걸로 하나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G 하나 둘 셋 넷 C 둘 셋 넷 1, 2, 3, 4, G, 1, 2, 3, 4, 다시 F, 1, 2, 3, 4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손가락으로 4칸, 3칸, 3칸, 4칸, 3칸 3칸, 3칸이던 코드가 4칸, 3칸이 된다 이렇게 조금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리다가 나왔지만 C키가 있는데 이 C키가 코드가 바뀌는 거죠 자리바꿈이 돼서 소, 파, 도 말씀드렸던 이 다음 코드가 이 코드인데 이 코드일 때 우리가 편하게 치자 그래서 제가 미가 베이스가 되고 솔 그쵸? 그 다음에 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아까 C코드가 바뀐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3칸, 5칸 3칸, 5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C키예요 이게 C키예요 그럼 또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마지막 음 세 번째 마지막 음 G키 G키에서 G키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솔이 됐으니까 도가 있어야 되죠 미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오늘은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딱 그거 C, F, G, F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C가 있었고 F가 있었고 G가 있었고 다시 F로 돌아오죠 이게 코드를 자리바꿈을 해줘서 C키에서 바로 F G키는 그 폼 그대로 한 칸 뒤로 가서 G 다시 또 F 하려니까 다시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F 오늘 지금 이 키의 베이스는 도인거에요 이 도를 하나 가지고 노는거죠 둘 셋 넷 F 둘 셋 넷 G 하나 둘 셋 넷 다시 F 하나 둘 셋 넷 다시 C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G 하나 둘 셋 넷 다시 F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음 마이너가 들어가고 또 그 마이너에서 또 자리바꿈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천천히 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냥 음 너무 이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외우시는게 낫죠 처음에는 음악은 제가 보니까 음악은 약간 수학과 되게 비슷해요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서 또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처럼 음악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들이 있고 그 공식에 맞춰서 또 바뀌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